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자 밑에 당구장 보면 도로의 기능별 설계속도와는 별개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얼마로 된다? 시속 80km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 도로일 경우는 60km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올림픽대로 간병북로 이런 게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자동차만 다니잖아요 그런데 속도를 보면 다 80 이상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핵심 문제 보면 지방지역 고속도로에서 평지 및 산지의 일반적인 설계속도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단순 이 표에서 적용되어 있는 값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방지역 고속도로 평지는 얼마? 120km 산지는 얼마? 100km 이렇게 들어가죠 3번이 정답이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아예 이 표를 여러분들 보면서 푸시는 게 좋아요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표를 여러 번 접하게 되기 때문에 자 문제 풀 때 자연스럽게 암겨야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구간 볼게요 설계 구간 자 이거는 설계 구간의 설계 구간 설정 시 유의사항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파트에서는 자 그래서 1번에 설계 구간 개념 자 거기 1번에 자 끝에 부분에 동일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구간 밑줄 자 우리가 설계 구간이라고 하면 설계 구간이라고 하면 뭐다? 동일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구간을 얘기해요 동일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구간 즉 보통은 속도를 갖고 하죠 속도 이게 설계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자 설계 구간 동일한 설계 기준이 적용된 구간을 의미하고 자 밑줄 도로의 설계 구간은 주요 교차로 교차로나 도로의 주요 시설물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그렇죠? 교차로 교차로 사이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인터체인지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고속도로 진입로라는 자 인터체인지가 여기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또 인터체인지가 있다고 하면 요 인터체인지와 인터체인지 요 사이의 요 구간 요거를 하나의 설계 구간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설계의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설계 구간 설정시 유의사항 나오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 보면 1번 3번 5번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인접한 설계 구간과의 설계 속도의 차이는 시속 얼마? 인접한 구간 자 요기 A 구간이라는 A의 설계 구간이 있고 이쪽에 B의 설계 구간이 있다고 하면 인접한 A와 B의 설계 속도 차이는 얼마 이하로 된다? 20km 이하 설계 속도 차이는 얼마? 20km per hour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계 속도 20km per hour를 감속할 필요 즉 20km per hour 정도의 차이를 두고 간다면 10km per hour씩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속도를 낮출 수 있게 자 그러한 어떤 기하 구조를 형성해 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2번 부분은 됐고요 자 3번 노선의 기하 구조는 가능한 연속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죠? 중간에 끊기지 말고 연속적으로 설계 구간이 바뀌더라도 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 5번 도로의 기하 구조가 짧은 구간마다 변화하게 되면 자 운전자를 혼란시켜 교통하는 데서 좋지 않으므로 설계 구간의 길이는 가능한 긴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가급적 하나의 설계 구간이 길게 유지되는 것이 운전자들한테 뭐다? 자 혼돈을 덜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는 어떻다? 설계 구간의 긴 것이 좋고요 기하 구조는 연속적인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인접 설계 구간 자체에서 차이는 속도 차이는 20km per hour 이하로 진행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그 밑에 표가 나왔어요 도로의 구분별 설계 구간의 길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화 되진 않아요 잘 자 일단 참고 좀 보세요 고속도로와 지방지역 간선도로는 약 30에서 20km 정도를 하나의 설계 구간으로 보고요 자 최소 설계 구간 길이 5km 지방지역 기타 도로 15에서 10 그 다음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요 교차점의 간격을 설계 구간 길이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요 이론을 하고 바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바로 익히도록 할게요 자 실전 예상 문제 바로 볼게요 1번 문제 보면 자 각 도로의 접근성과 이동성의 관계를 나타낸 아래 그림에서 1에서 4에 해당하는 기능별 도로의 종류가 모두 오른 것은 뭐냐 자 가장 이동성이 높은 게 뭐죠 고속도로 그 다음에 간선 집산 국지 우리가 기능상 도로에서 위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문제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다음 도로의 기능과 이동성 및 접근성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에서 니은에 해당한 도로는 뭐다? 간선 도로 자 위에 문제를 풀었으면 2번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죠 그렇죠 1번 풀고 2번 틀리면 그것도 이상한 거다 자 3번 문제 자 다음 중 도로가 갖고 있는 기하 구조 형태와 교통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접근성과 이동성의 기능에 따라 도로를 분류할 때 이용되는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1번 평균 통행 거리, 평균 주행 속도, 4번의 교통량 다 되는데 자 사고 건수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사고 건수 자 사고 건수는 위험 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보통 조사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자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기능별 분류 어떻게 했습니까 주간선, 보조간선, 집산, 국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지방도로 자 4번이 정답이고 지방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급이에요 자 지방도로는 지방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법에 의한 자 도로 등급 분류에 의해서 분류된 겁니다 도로 등급 분류 도로 등급 분류 분류의 하나죠 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문제 자 지방지역 도로 중에서 군내에 위치한 주거 단위에 접근하기 위해 제공한다 주거 단위에 접근한대요 자 통행거리가 짧고 우리나라 도로망 중에서 도로의 기능이 가장 낮다 위계가 낮다는 거죠 가장 낮은 게 뭐죠 자 주간선, 보조간선, 집산, 그 다음에 국지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자 도로의 기능에 따른 접근관리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고수도 주변에서는 신호교차로의 위치를 가능한 멀리한다 그렇죠 2번 국지도로는 주요 기능이 이동성 국지도로는 이동성보다는 어떤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접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2번이 틀렸네요 자 7번 문제 자 도로의 접근관리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출입 제한은 접근관리한 유형으로 가장 강한 접근관리기법이다 출입 제한이니까 그렇죠 2번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노선대로 지역 내 통행을 위한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측도나 접근, 교통유차를 위한 도로 제공 등의 접근관리가 필요하다 접근을 하려면 자동차 전용도나 이런 것도 힘드니까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3번 간선도로의 접근관리에서는 회전교통량의 효율적인 처리와 인접한 건물 내 진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4번 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그 새로운 도로를 접속할 주변 도로로 간선도로와 집산도로가 있다면 새로운 도로의 경우는 접근성 관리기법이니까 접근성을 높여주는 간선도로가 아니고 뭐죠 집산도로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접근관리기법이에요 그러면 접근성이 높은 거 뭐죠 간선하고 집산 중에서 집산도로죠 집산도로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도로의 계획 목표 연도 설정이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뭐냐 1번 고급 도로의 경우 저급 도로에 비해 목표 연도를 보다 짧게 정해야 된다 자 우리가 도로의 기능에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고급이나 저급이냐 이거에 따라서 목표 연도를 달리 가져가긴 좀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급 도로의 경우가 목표 연도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다 1번이 정답이죠 정답이네 그렇죠 자 그리고 길이는 4.7 맞네요 나머지 소형 자동차 대형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 여러분들은 각자 확인하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렇죠 문제 속으로 외우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중 설계기준 자동차의 종류별 최소 회전반지름이 모두 오른 것은 회전반지름 자 볼게요 소형 자동차 6m 소형 자동차 6m 맞나요? 소형 자동차 6m 맞네요 그 다음에 소형 자동차 틀렸네요 소형 자동차 6m가 아니고 몇 m? 7m 자 대형 자동차 몇 m? 12m 맞고 자 세미 트레일러는 12m 소형 자동차 틀렸네 자 2번 소형 자동차 6m 틀렸죠? 3번 소형 자동차 7m 맞네 대형 자동차 12m 세미 트레일러는 12m 3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외우는 거야 소형은 7, 그 다음에 세미는 12, 대형은 12 이런 식으로 회전반경을 외우게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11번 문제 자 다음 중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 자동차의 종류별 재원에 따라 그 높이가 가장 높은 경우는 뭐냐라는 거죠 자 높이를 쭉 보세요 표에서 그럼 가장 높은 게 뭐죠? 대형 자동차와 세미 트레일러예요 4m로 제일 높죠? 그렇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세미 트레일러의 최소 회전반경 위쪽에서 공부 한번 했죠 세미 트레일러는 몇 m? 12m 다 12m 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지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춘문제 또 풀 때 또 보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다음 중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 자동차의 연결이 오른 것은 자 그거는 밑에 나와 있는 또 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찍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교적 편하게 암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볼게요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형 자동차가 아니고 뭐죠? 세미 트레일러죠 자 주간선 도로 세미 트레일러 맞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보조간선 도로는 뭡니까? 자 세미 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집산 도로는 승용차가 아니고 뭐죠? 집산 도로 세미 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승용자동차가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역시 표를 보면서 매칭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14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 자동차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고속도로 세미 트레일러 주간선 도로 세미 트레일러 보조간선 도로 대형 자동차 집산 도로는 세미 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그죠? 자 15번 고속도로 및 주간선 도로의 설계기준 자동차는 뭐예요? 세미 트레일러 그죠? 16번 도로를 설계할 때 설계기준 자동차의 종류가 아닌 것 종류물을 봤네요 종류 뭐 있죠? 소형 자동차, 승용 자동차, 대형 자동차 뭐가 있어? 세미 트레일러 그죠? 2번 중형 자동차 요건 없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자 K30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K30 높을수록 교통량의 변화가 심하다 그죠? 네 자 설계시간 개수가 높을수록 교통량의 변화가 심하다고 했고요 2번 도시부 도로가 지방부 도로보다 K30이 크다? 작다고 했잖아 도시부 도로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자 교통량의 변화가 덜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설계시간 개수가 작다 라고 말씀드렸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다시 그 내용이 나오죠 설계시간 자 우리가 도로의 기능별 설계속도를 우리가 표에서 찾아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자동차 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 당구장 돼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캐치하는 거죠 앞에서 제가 떠들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몇 킬로미터 이상? 80킬로미터 아워 이상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19번 도시지역 고속도로의 설계속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뭐냐 물어봤어요 자 도시지역 설계속도 얼마? 100킬로미터 이상 그죠? 100 이상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4번의 정답이고 20번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찾아보세요 얼마? 80킬로미터 이상 3번 정답 자 21번 자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속도 기준이 오른 것은 자 옆에까랑 매칭하면서 보면 돼요 1번 도시지역의 집산도로는 40이 아니고 얼마? 50 자 지방지역의 평지부 고속도로와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고속도로 설계속도는 120킬로미터 이상 평지부는 120 맞아요 도시지역은 100이죠 자 3번 자 지방지역 산지부의 주간선도로는 60이다 맞죠? 3번의 정답이고 자 4번 도시지역의 주간선도로는 70이 아니고 얼마? 80이다 3번의 정답입니다 자 22번 문제 자 지방지역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는 최소 얼마 이상? 120 그죠? 자 매칭하면서 보시면 돼요 23번 자 다음 중 도시지역의 도로 유형에 따른 설계속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고속도로는 도시지역에서 얼마죠? 100이죠? 주간선도로는 80이죠? 자 보조관선은 60 맞네요 3번 정답이고 국지도로는 얼마? 50이 아니고 40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계속 매칭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길 바랍니다 24번 자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설계속도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고속도로 지방지역 구릉지? 구릉지 얼마? 110이죠 그죠?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5번 자 단순함기 문제가 이제 끝났네요 그죠? 25번 볼게요 설계속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자유속도에서 교통류 내의 내부 마찰과 도로변 마찰로 인한 지체를 감안한 속도다? 이건 설계속도가 아니고 무슨 속도야 이거? 운행속도잖아요 운행속도 또는 통행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운행속도 또는 통행속도 운행속도 또는 통행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통행속도 설계속도는 아니죠 그렇죠? 밑에 좋은 말 다 쓰여 있어요 1번이 정답이고 자 2, 3, 4번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물리적 형상을 상호 관련시키기 위해 선택된 속도다 즉 설계를 위한 속도다 이거죠 운전자들이 쾌적성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속도다 도로의 기하구조를 결정하는 데 기본이 된다 다 설계속도에 대한 내용이고 1번은 통행속도 또는 운행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6번 문제 다음 중 설계속도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뭐냐 1번 시거, 2번 편경사, 3번 차선, 4번 곡선 반지름 차선은 설계속도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차선은 뭐냐면 차선 같은 경우는 몇 차선, 1차선, 2차선, 3차선 그 결정하는 것은 연평균일 교통량 즉 교통량이 얼만큼 많냐 AADT와 그 다음에 용량 용량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3번이 정답이다 자 27번 문제 도로의 설계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하구조를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속도다 그렇죠? 2번 곡선 반경, 편경사, 시거와 같은 성형요소는 설계속도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자고 위에 무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네 28번 문제 설계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가급적 길이가 길수록 바람직하다 좋아요 2번 고속도의 경우 최소 설계구간 길이는 5km이다 좋고 3번 여기 키포인트네 인접한 설계구간과 설계속도의 차이는 20km per hour 이하여야 된다 그랬죠 이하, 이상형이 이하다 3번이 정답 29번 문제입니다 설계속도와 설계구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설계속도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다 2번 설계속도에 따라 곡선 반경, 곡선 길이, 종단경사 등이 결정되고 3번 설계구간이란 도로의 종류나 설계속도가 같으며 같은 설계기준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그렇죠? 그걸 설계구간이라고 했죠 4번 노선의 기하구조는 설계구간이 짧은 곳에 비연속적으로 설계구간이 긴 곳에 긴 곳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죠 연속적으로 비연속적이면 딱딱 끊기게 되면 운전자가 혼란이 가중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량 및 설계속도 부분 여러분들과 진행해서 문제까지 마무리했네요 복습 잘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표에 나와있는 우리 설계속도라든지 표에 나와있는 그분들 여러분들 매칭해가면서 문제랑 매칭하면서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는 게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서 공부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수업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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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